안됩니다 다른 덱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덱으로 전설을 찍을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덱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굳이 원하신다면 제가 어그로스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청자분이 간절히 원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죠? 지금 나오면 안되는 카드인데 아 맞네 5등급부터 전설 간다 했으니까 6등급에는 다른 카드 하면 되겠네 아니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그로스를 해주세요 한 분이 계시잖아 아 내가 하고 싶은게 아니라 저분이 아 냉기충격 아 카드 한장 안타구요 파마 안했는데 제 머리 직모에요 그냥 커터했어요 어 홀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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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홀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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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두메모 토르 빼고 쓰라라시죠 이거 뭐야 이거 승부다 이걸 던져놓구요 다음 턴에 이거쓰고 이거쓰면 상대가 무기 얼릴수있거든 파마하시는것좀 보여주세요 아 또 어쩔수없이 파마 보여줘야되나? 그러고싶지 않은데 영능을 싹때려 이거 구원인가? 어 속싸아 구원 아니구요 이거 내면 사실 괜찮거든요 죽는거? 그렇지 이런거 같더라 일부러 이거 낸거에요 그래서 아이 프로젝트 퍼프기 감사한데 하핳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거에요 하핳 괜찮아 어 괜찮다 하핳 시파 나이산인데 아 나이사 써라 응 아아 알면서도 썼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 썼다 요건 못잡겠지 만약에 실바 압도로 요걸 뺏어간다 그럼 양아치죠 아 와 아홉장을 줄였다 아홉장 오오 잠 먼저 써보고요 싸아 어이 무클라 오예 오예 칸 태운다 탈진 탈진법사로 변신 그러면 아 진짜 너무한다 야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 아하 와 종말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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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간만잘간만 하아 하아 아아 아까 이걸 잡고 할거라 너비아니 너비아비아니 암불? 이거 암불인가? 어? 왜왜왜? 왜? 왜 이걸 왜 이걸 안잡았지? 와 진짜 너무한다 두메모 오예에에에 유무를 가져오셔서 아 두드리맛고 죽는거 아냐? 다음톤에 요걸 내서 힐을 하고 무기를 때리면서 하고 원래는 얘한테 유전자기업을 써야되는데 이러면 리노잭슨가? 고감 리노잭슨이다 고감을 써? 아닌데? 어? 거기야? 아 진짜 근데 두메모 너무한다 와 와 두메모 진짜 너무했다 아 이거 진짜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아 아 진짜 너무했다 아 두메모는 진짜 너무했다 준비됐어 하아 아냐아 저기 여기에다가 저기 뭐지? 저것만 넣었다 앨리스 스타시크만 넣었는데 굶주린 용 빼고 앨리스 스타시크만 넣었는데 아니 뭐 반말하지 그럼 친구끼리 존댓말합니까? 아이참 아이참 어 잠깐만 어이예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공 아니 공유해줬잖아 이거 그때 그거여 슈퍼 랜덤법사 버전3야 40대 저거 차단하자 야 저런거 저런사람은 몹쓸사람이야 어? 나는 말가니스를 원합니다 여러분 으아아아아아 자 이래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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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락섰을 겁니다 으아아아 잠깐 이래놓고 잠깐만 아직 침착하자 침착해 소모 침착맨 오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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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코스트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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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 오오 체력이 안달아 오오오오 이거를 유전자해서 더 좋은게나을 수 있을건 없지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닿아 어.. 아직있지 아직..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좋아 간다 뭐 지불 이런거 있으면 끝나요 지불 한장 있으면 끝나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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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폭 있으면 끝나고 암불은 썩고 상대 덱에 7장 지불 없다 건폭 없다 올빼미 없다 오케이 오케이 어헬로우 나 체력.. 체력에 데미지 안들어와요 오케이 이거 체력 데미지 안들어와 딜 모자라죠? 딜 모자라죠? 상대 지금 착각했죠? 끝났죠? 이거 끝났죠? 끝났죠? 무기로 이거 찍어야돼 화염표 찍고 본체 찍어야 하는데 한장 들어오면 됩니다 얼음화살도 있구요 화염포도 있구요 어.. 어..잠깐만.. 한대.. 야 얼음화살.. 진짜..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이거 아직 모릅니다.. 아.. 와 이거 이겼땟.. 야 이거 이겼어